프리미엄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 음식입니다! 음식 먹어본적 있나요? 러시아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거? 아니요? 맛있을것 같아요? 러시아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거? 어떨것 같아? 또치까 또치까 그리고 내가 줄게 처음에 이거는 처음에 러시아 음식은 이거 알려드렸는데 러시아 음식은 유명해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때? 맛이 없다고? 이거 뭐에요? M&M 한국어보다 맛있어? 한국어보다 맛있어? 안녕하세요 러시아 음식은 러시아 음식입니다 한국어보다 맛있어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처음에 러시아 음식을 먹었을때는 처음에 러시아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건 사과랑 계란이랑 설탕 이거 러시아 케이크가 되어있어요 이거 러시아 케이크가 되어있어요 러시아 케이크가 되어있어요 네, 브라우니같아요 오래된거에요 오래된거에요? 오래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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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하다 쫄깃해? 과일 말린 맛이에요 맛있어? 네 아직 많아 근데 라면도 먹어야해 러시아 초콜렛이야 러시아 초콜렛이야 러시아 초콜렛이야 먹어봐 러시아 초콜렛인데 러시아 초콜렛이야 약국에서 파는거에요 약국이요? 약이요? 냄새 어때? 맛있어?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아? 그냥그래 설탕 설탕 그거같아요 설탕 그게 뭐지? 마카롱 마카롱? 각성탕이 식는 맛 여기 이게 되게 좋은거야 여기 안에 약간의 돼지피가 들어있대 돼지피요? 돼지피 그래 여리야 잠깐만 내가 뭐 좀 줄게 돼지피는 것 같아 진짜 몸에 좋은거야 내가 뭐 어려워서 나갔다 나갔다 러시아 전통 간식 러시아 전통 간식 자 먹어봐 밀가루 조심해야돼 밀가루 밀가루 혈당 땅콩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음 근데 약간 돼지피는게 너무 ㅋㅋㅋㅋ 너무 쪼깃 너무 쪼깃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한게 장라면이라고 들어봤어? 이게 한국에 넣는데 이거 또 가브라시아 장라면 찬 또이 비지스 이제 시안이 먹을까? 랍샤 나스카리니토 파스타 카르보나라 이거 롤톤 러시아 신라면 롤톤 그리고 장라면 이건 도저가 장라면 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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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지구 한국 라면이 더 자극적이다 어 신라면 좀 더 맵지 신... 한국 라면에서 찾으면 달콤하네 안소연해 한국 라면이 있어요 한국 라면이 없어요 왜 흘렸어? 누가 흘렸어? 누가 흘렸어? 카라보 나라 먹어봐 이거 카라보 나라 이거 첫번째로 봤어 스파게티 저는 카라보 나라 라면이 어떻게 라면이 있어요? 어떻게? 사리검탕 맛있데 카라보 나라 맛있어 카라보 나라 맛있어 한국 라면보다 러시아 라면이 제 취향적인 것 같아요 진짜? 러시아 라면이 제일 좋아 카라보 나라 맛있어 이거요 저도 이거 이거? 러시아 라면이 더 맛있어 내가 2초에 빠져라 배추ceksin 케이틈스 매운게 못먹는데 카라보 나라를 먼저 먹어도 재미있는 것 같은데 좋아 론투 맛이 Bing RESPECTS 부추스나 스프스나 포즈스나 워치 한국 라면이 come 약ome 라스푸틴.. 어.. 이 스토리은 진짜 나? 대통령이 온갖으로 프레지덴! 야 라스푸틴이.. 이지.. 사부도 이사님한테 봤자 이 스토리.. 얘들아 그래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데 말해봐 저는.. 롤톤.. 어 롤톤! 롤톤! 야 너네.. 너네는.. 그렇구나.. 맛있었어요? 음.. 러시아는 면이 짧네요 면이 짧다고? 짧아? 네.. 한국고는 막 이렇게 막 하면 쭈욱 묻혀있는데 얇잖아 얇은거.. 얇은거.. 아.. 야스카소 들려면 예.. 멘스타? 제일 맛있었어요? 이 판네빌레스 워셉시보로 이따! 스파시바 스토리! 얘들아 파카 한번 해줘 그리고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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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게 말해 파카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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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간대 아니야 너 먹어 니쿠톤이 오지 찬스! 내 집필은 결혼이? 아니요 맛있어요 충격적이라 어 그래? 비즈니스 꿈들이 아니고 쇼크에요 그래? 잘 어우! 잘 어우! 잘 어우!